그럼 우리 수업의 목표를 좀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을 차차로 살펴봅시다 저는 화면에 두 개의 에디터를 띄워놨는데요 서로 다른 컴퓨터라고 간주를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컴퓨터는 모듈을 만드는 작업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듈을 사용하는 사람의 컴퓨터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왼쪽에 모듈을 만드는 쪽에서 index.js 라고 하는 부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용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내용이 복잡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은 안녕 이라는 인사를 한국말 또 영어로 담고 있는 그런 부품이었을 때는 별로 없지만 이해하기는 쉽죠 그러면 이 부품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부품의 이름이 egoing-hi다 라는 이름이 이 부품의 이 패키지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npm install 그리고 egoing-hi를 통해서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egoing-hi 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짜고 있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패키지 안에서 require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만든 모듈을 부품으로써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패키지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완제품으로써 사용될 패키지 즉 커맨드라인 명령어를 만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say hi all app 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이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사용될 때는 say hi 라는 이름으로 사용돼서 say hi 라고 입력하면 여기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글로벌하게 마이너스 지는 글로벌 옵션이거든요 설치하면 전역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say hi 라고 하고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키지가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나하나 문제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나하나 문제됩니다